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대미 마지막 여름 방송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야 H님께서 2022년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3구 대선의 조작을 전수조사로 밝혀낸 겁니다. 지금은 완전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핵심만 여러분들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쁘신 분들은 떠나시더라도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료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 모를 3구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예술품입니다. 전국 3구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 고치하겠네요. 차이카프 그루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에서 훔쳐가지고 더블당에 더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가장 규모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 X축 수평축은 전국에 250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Y축 수직축은 차이값 크기입니다. 플러스 0에서 20% 0에서 마이너스 20% 붉은색은 국힘당 푸른색은 기타당 그리고 위에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JH님이 이렇게 책과를 넣어주셨습니다.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호남권도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예술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총선과 달리 총선은 호남권에서 일부 선거구만 조작해야 되지만 3구 대통령 선거는 윤 후보의 표를 호남권에서도 무자비하게 훔칩니다. 몇 표 받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다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할 정도의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예술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예술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술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예술품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게 그래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이거는 뭐 거의 뭐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룬 겁니다. 현재 추정치는 24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사전투표에서도 규모가 큰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경남에서도 무지막지 조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놀랍게도 대구 광역시하고 이런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바꾼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이례적으로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 대신에 5%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대신에 윤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24만 7077표 차이로.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광역시 윤 후보의 몰포가 쏟아진 이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더라도 너무 작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를 훔치지 않고 15%를 훔쳤으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들 그림 숫자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보시게 되면 대구가 4.37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서울에는 차익값이 11.62 부산 7.96 대구 4.37 인천 6.65 광주 4.79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대전 9.75 울산 7.67 경상북도는 무려 2.7입니다.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승패를 그냥 결정한 결정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비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이 평균치가 플러스 7.06인데 플러스 7.06보다 훨씬 더 적은 4.37과 2.72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15%가 5%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대구의 마이너스 3.37 마이너스 1.87 호남을 제외한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6.44%입니다. 국민의당 차익값 평균값이 마이너스 6.04%인데 대구 광역시하고 유독 경상북도만 이렇게 낮은 겁니다. 경상북도는 거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승리하고 이재명 후보가 탈락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다 이미 밝혔지만 전국 데이터를 이렇게 jihm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미스터리 가운데 미스터리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외에 또 미친 결과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기 미친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광주 선거에 관한 아주 특수한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이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2017년 이후에 데이터를 잃은 봉급 가운데서 이렇게 더불당이 호남권에서만 차익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국민의힘의 윤 후보가 플러스 기록값을 기록한 표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뭔가 여기에서 사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0 전북 마이너스 3.13 마이너스 4.15 제가 자료를 데이터를 다루 본 거에 의하면 처음입니다. 이렇게 전남 전북 더불어민주당이 관외 사전투표는 물론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거의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 가와 플러스 기록이 좌우 대칭입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남권은 너무나 특별한 선거에 관한 특별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비호남권에서 이름들 더불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6.6인데 어떻게 호남권에서 광주 광역시 마이너스 0.3 전북 마이너스 3.13 전남 4.15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이 어떻게 광주광역시 플러스 2.9 전북의 플러스 3.0 전남의 플러스 3.98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매표 안 되지만 미스터리인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조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정직합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숫자는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저지른 것 그들이 조작한 것 그들이 사기친 것 그들이 도덕질한 것을 그대로 정하는 겁니다. 도덕질을 한 것을 그대로 이름 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더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부터 2024년도 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까지 9번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 관외 사전투표 조작 제외국민투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외국민투표는 표수가 많지 않지만 그냥 조작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외국민투표도 여러분들 노다지로 여기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런 것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처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외국민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모두 다 플러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더블당을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 뭘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북 전남만 예외고 경북 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데칼코마니를 만들어 놨는데 비호남권의 제외국민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22.91%를 조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22.94%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제외국민투표 투표자 수에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3% 23% 이렇게 하면 46%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밥입니다. 조작의 밥.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얼마나 했는가 하니까 제외국민투표 투표 참가자 수에 23%를 훔치고 23%를 대준 겁니다. 46%를 조작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에 100명이 참가했으면 46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제외국민투표는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밥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당선과 낙선을 제외하고 그걸 제쳐두고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여름 재난과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범죄 행위의 주체자인 더불음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것은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거대한 악을 덮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벌이 2024년 4월 11일 국힘당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간편하게 보시지만 어마어마한 노고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이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이거를 홍병호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더 알아먹기가 쉽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는 엄청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호남권을 제외하게 되면 더불음주당이 여러분들 얼마를 표를 훔치는 거 하니까 제외 국민 투표자 수의 23% 정도 22.91%를 훔친 겁니다. 그럼 그걸 훔치기 위해서 누구한테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서 22.94%를 빼앗은 겁니다. 마이너스 23% 플러스 23%의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6%가 되는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 100명 참가자 중에 46%를 뭡니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근호 대표가 제외 사전 투표 조작 순위를 따지면 1번 제외 국민 투표 2번 관외 사전 투표 3번 관외 사전 투표 그다음에 당일 투표 순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작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던지 광주의 마이너스 더불당의 마이너스 값 전라정북의 이런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은 조작자들의 의도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양무지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외 국민 투표의 조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데 관외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데 6.61%를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 민주당의 6.61%를 더해 준 겁니다. 예외적으로 광주 마이너스 0.3 전북 마이너스 3.1 전남 마이너스 4.1은 제가 2017년 대선부터 전체 여러분들 선거 9번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더불 민주당의 차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 가능한 대구 광역시와 여러분 경상북도 조작을 덜 했지만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는 전국 평균으로 야무지게 조작했습니다. 대구 광역시 플러스 6.28 전남 대구 광역시 플러스 6.28 경상북도 플러스 7.52 전국 평균을 상위할 정도로 우편 투표는 조작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그러나 관내 사전 투표는 조작이 현저히 나다. 특히 경상북도는 관내 사전 투표를 거의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2.72입니다. 플러스 2.72%. 대구 광역시는 4.37%.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것은 24만 7,077 표자로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선의 주역이 경상북도 관내 사전 투표 조작이 거의 안 이루어진 겁니다. 플러스 2.71 마이너스 1.87처럼 조작값을 5% 적용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이런던 플러스 4.37 조작값이 5% 적용이 된 겁니다. 전국 평균처럼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관내 사전 투표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 어마어마하게 미스턴입니다. 세월이 오르면 협조를 받았는지 실수가 발생했는지가 알려지겠죠.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아직 그 행운하가 윤 대통령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것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선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1군의 정치 세력이 선관위를 장악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광력의원을 다 뽑는 그런 체제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5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가가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로서는 선거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지배 엘리트나 정치 지도자는 전무한 형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 날 총선이 끝나는 발표가 다 끝나고 아침이 되면 한동훈 씨는 그냥 사퇴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나가고 나면 본인이야 정간예우 받을 거고 꽃감아 타고 살 거고 타고 편리해서 잘 살겠죠. 여러분이 하고 제하고가 죽어나겠죠. 누가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나서 자란 나라가 이 엄청난 악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악을 묻고 다 이런들 배우고 이런들 지도청 인사들이 이걸 다 묻고 다 파묻고 다 은폐하고 다 외면하고 계속 가겠다는 것은 실로 저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약속드렸다시피 4월 11일 총선 결과까지 성실하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저도 여러분들 다음에 항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걸로 저는 봅니다.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조간신문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소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뭡니까. 그리고 그냥 판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뭡니까. 그냥 재판을 그냥 지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재명 씨가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무슨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런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무나 안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한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을 대통령이야 비대위원장이야 모두 갖다 덮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파의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파의 사악함으로 다 모두가 국민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는 그냥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술작품입니다. 이런 예술작품을 계속 앞으로 만들 겁니다.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죠. 그냥 돈 그냥 9천억 쓰지 말고 자기들이 다 짜가지고 선거 날 되면 다 발표하면 그만인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방송 기회를 드려가지고 참 제야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셨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누구든지 여러분들 느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참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그런 긴 여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 것을 이 자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 만들어서 내일 오전 5시에 새로운 종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식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